베이베 인스타 라인 아 콜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 다 빠다 보름 안다긴 동물이 느껴지는데 아 역시 여기 여기 동생도 있네 신기하다 이런 게 있구나 이거 웃기겠지만 잠시만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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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? 마지막 석수 석수 조장까지 조장까지 친구같은 느낌으로 할까? 와 이제 또 말해야지 아 이거 먹게 아 여기 형 평생 대박이네 재밌어 세운다 우리도? 내가 앞으로 명확을 주려고 너 그거 다 한 거 아닙니까? 미안 와 우리 또 하나 쉬울 줄 여태껏 여태껏 언제 우리 셋이서 이런 걸 해보겠어 셋이서 인생네 거처럼 좋다 좋다 너도 이렇게 파워 우리 고인 잡지 하나 나 볼 되게 잘 늘어난다 아 맞아 형 손도 잘 늘어난다 형 손도 잘 늘어난다 아 맞아 내가 좋아하지 않아 내가 좋아하지 않아 반갑다 재밌다 마지막 것도 한 거 네 네 오 끝 저희 셋이서 아까 찍은 그 사진들을 꾸며봐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꾸밀 생각했죠 디에이 씨? 지금은 일단 스마일 세게 우리 요니만 하고 있어 음 포지션은 어때요? 저는 사실 이런 걸 재주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은 손재주가 정말 없어서 이 추억을 담는 담당이에요 아 저 이쁘게 한번 네 이쁘게 한번 담아볼게요 알겠습니다 하트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음 저는 파란 그 티셔츠가 빨간색이니까 파란색으로 뭐 하나 할까요? 파란색으로 하트 아 이 셀캠을 진짜 오랜만에 찍어요 진짜 오랜만에 찍어요 워낙 저희들이 옷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뭐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딱 하나 뭐 스티커 하나만 더 하고 끝낼까요? 이 때려두도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아 근데 일단 지금 이것만 해도 느낌 있어 지금 저 빨간색 하트 보여도 굉장히 느낌 빨간색 하트 잘한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아 싸인 싸인도 해야 되는데 마무리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 유닛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예 완성 완성 particular 무엇인가 올 Cyr и .. deuxième 도시να 그냥 저희 intermedi